오늘 말랑이 거래하러 오라는데 제대로 사기차겠군 박세행 신기한 거 많이 갖고 있던데 바꿔서 놀아야지 키키키키키 오비키 야 오비키 어? 박세행 왔냐? 어디 얼마나 좋은 말랑이가 있는지 보여주라고 그래! 나도 신상 말랑이 팝이 잔뜩 있지 나도야! 한번 내놓아 보시지 음 저는 이거요 곧 크리스마스 기도에서 신상 파업인 루돌프 자슴코는 어? 이거 퍼즐이지 이렇게 하고 어? 여기까지 어? 여기 위에 선물까지 있지요 엄청나잖아 나도 있지 엄청난 거 과자의 집이라고 과자의 집 퍼즐 어? 어? 과자의 집 파업인 엄청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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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의 집 엄청나잖아 신조 퍼즐이야 대박이지? 그래 좋네 그럼 승인 안 되지 뭐라고? 왜? 대박이라며 추가해 주세요 추가 추가 무조건 추가 추가해 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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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추가 아우 내 것도 엄청 크고 재밌는데 내 게 더 예뻐 추가해 주세요 추가 아 과자지 엄청 갖고 싶긴 한데 다음 저는 이거야 어? 엄청 예쁘지? 열면 이렇게 구간 인형도 있어 인형이 예쁘잖아 마음에 들긴 나는데 좀 더 뜨거워 내고 싶어 됐지 이제? 그럼 수락? 어림없지 추가해 주세요 추가 뭐? 또 추가하라고? 추가하라고요 추가 추가 추가하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추가하라고 추가 추가 더 추가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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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란 말이야 더 추가하라고 이제 승인하라 그래 이제 승인해 주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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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거 다 내 거야 내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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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드디어 얻었네 우와 과자의 집 대박이다 우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사왔다 먹고 싶어 뱅뱅뱅 어? 악마다 악마라니? 너 말 다 했어? 아 무시구나 누나 그냥 그럴 때 거래 취소하면 돼 나도 알지 근데 이 과자의 집 엄청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다음에 안 내면 어떡해 아 그랬어? 그랬다면 인정 응 오늘도 내가 다 뺏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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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나 거미줄 파빗 재밌다 dieses 오우 거미줄 파빗 그럼 전 이거야 유랑이랑 해구파빗 유랑이랑 해부파빗 유랑이랑 해부파빗 오케이 승인 승인 더 추가 안하고 승인 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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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랑파비 재밌다 오! 이거 이렇게도 돼? 신기하지? 오! 신기하네 이상하다? 추가할 만도 한데 그럼 또 저는 이거야 팝이 필통 오! 필통팝이! 그럼 전 이거야 나는 이 머리카락 그래요 승인! 승인! 진짜 승인한다고? 나 머리카락 냈는데? 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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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그리고 전 이거야 이번엔 하트파비 승인! 음! 그럼 저는 이거요! 쓰레기 쓰레기! 승인! 휴지 쓰레기인데도 승인한다고? 승인! 어? 승인! 이거요! 이거라! 추가하실 거 있나요? 저는! 승인! 공기를 내겠습니다! 이래도 수락하시겠습니까? 저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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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뭐? 공기 도수락한다고? 다 수락하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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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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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팝이 재밌다 승인하시겠습니까? 너 안 해? 거절 뭐야 왜 계속 거짓말해 추가로 하던지 아 몰라 거절 맘에 안 들어 뭐야... 재미없게 그럼 전 이거요! 어 말도 안 돼. 추가해 주세요. 추가! 이제 됐지? 응? 난 취소. 어? 취소라고? 응? 난 취소. 뭐야? 계속 추가해달라고 해서 추가해 줬는데 취소하냐? 뭐 냈는지만 보고 다음엔 낼 걸 미리 보는 거지. 아 뭐야. 진짜 같이 거래하기 싫네. 마지막으로 거래하기. 전 이거요. 이거요. 미키파빈. 나 저 미키마우스 가방 피아노 가서 잃어버렸는데. 그럼 나는 좋은 건 해야지. 잘 됐네. 이 가방 끈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서 멜 수도 없지. 너 가져라. 오 미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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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이거요. 그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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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 가방 얼마나 재밌는데 똑같은 걸 다시 구했네. 이 가방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거는 파이프 팝이시거든. 이걸로. 이렇게 팝팁으로 이게 딱 뒷모습이 여기랑 딱 맞거든. 여기 딱 누르고 딱 하면 딱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딱 누르고 딱 하면 이렇게 딱 올라온다. 하고 딱 하면 딱 올라오고. 약간. 꼬끼 이런 거 하는 거 같아. 봐봐. 아. 아 왜 안 되지? 아. 네. 이렇게 올라온다. 뭐야. 부럽잖아? 아하. 그리고 이거 가방은 잃어버렸는데. 가방 끈은 여기 있어서 여기다 달면 되지요. 뭐야. 가방 끈도 있잖아. 아. 진짜 예쁘다. 아하. 으악. 거래 취소해. 취소. 거래 취소라고. 왜 한 번 하면 끝이지. 낙점 불입. 아하. 짜증나. 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열어볼게요. 하하.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 우와.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비키. 우와. 오마이비키님께 오마이비키님 제 이름은 백하은입니다. 나이는 10살입니다. 비키님이랑 스텔라랑 서라님이랑 유튜브를 찍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서라랑 스텔라 부를까요? 어. 잠깐만요. 핸드폰 어디갔지? 서라야. 스텔라야. 우리 집에 와봐.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비키야. 어. 서라 왔어? 요. 비키 왔어? 어. 텔라야 왔어? 어. 텔라야 왔어? 우리 백하은 오피닝 님이 편지 보내줬어. 이거 같이 읽어보자. 오. 편지. 편지. 그리고 비키 언니. 남반장 오빠가 비키는 좋아요.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거든요. 비키 언니, 스텔라 언니, 사랑 언니는 뻥이고 전부 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언니 남반장이랑 사귀죠. 안 사귀는다고요. 진짜 안 좋아한다고. 부끄러울 수 있죠. 잘한다. 박세인 언니 착하게 살아. 살아. 박세인한테 꼭 말해줄게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박세인. 맨날 나한테 심수부리고 진짜 아파. 뒤에 봐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귀는only bosch. 사랑해요.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이것만 봐라요. hallock Haf snapping. 한글자막 by 한효정